어? 어머, 안만수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수영장이 안 보이시던데. 오늘은 다른 운동하셨나 봐요. 오늘은 홀에서 그냥 혼자 요가했습니다. 요가요? 요가도 하세요? 네. 아, 진짜 못하는 운동이 없으시네요. 혹시 혼자시면 저 합석해도 될까요? 저도 혼잔데. 아, 네. 그러세요. 아니, 근데 요가도 하신다니 진짜 신기하다. 저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었는데. 요가 그거 좋아요? 네, 좋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어, 네. 여기 브런치 자주 하시나 봐요. 뭐,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옵니다.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. 저도 여기 참 좋아하는데. 저 그럼 다 먹어서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, 네. 그러세요. 네. 드세요. 첫눈에 확 끌리는 스타일이라기보단 보면 볼수록 정이 간단 말이야. 짝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경력도 나랑 비슷하고. 아,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. 왠지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. 이렇게. 어머, 이게 바로 그 동병상병인가? 같이 있으면 이 소울이 통하는 느낌이야. 이 소울이 좀 별로다. 음, 브런치는 좀 별로다. 이렇게. 안녕. 안녕! 이